자 이번엔 뽕가리, 뽕가리님꺼에요. 자, 가만 뭐하면 될라니 봅시다. 자, 전화연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자, 전화연결 신청해주세요. 자, 캄비아소 제물, 그 다음 바로 갈게요. 자, 전화연결 하실 분 없어요? 전화연결? 턱총님 어때? 한 번 더 할까요? 자, 유튜브 전화연결 하실 분 없나요? 자, 유튜브랑 아니면 또 여기 아프리카에서 전화연결하고 턱총님 감사합니다. 좋아. 턱총님 밖에 없어. 고마워요. 턱총님. 자, 턱총님. 준비되셨죠? 오늘 진짜 고마워요. 네. 재물 하나 터뜨릴게요. 감사합니다. 턱총님 오늘 아주 웃겼어.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강화도 잘하고 성공도 좋았잖아요. 그쵸? 예,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아, 진짜 방송 소지도 있는 것 같아. 나중에 한 번 기회되면 내가 나중에 이사가면은 내가 그, 따로 스튜디오 만들 거거든요? 자, 기회되면 내가 초대할게요. 진짜 진심으로. 예. 네.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몇 분. 7, 8개월 기다려야 해. 오케이? 네. 갑니다. 자, 테리. 아이디는 다른분 거예요. 자, 붙으면 500. 큰 건 아니지만 재밌게 갑시다. 자, 쫀테리. 자, 쫀쫀한 테리.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완전 터졌어. 야, 톡촌이 잘했어요. 아, 아깝다. 터져서. 자, 코털 빡빡이 어서오세요. 톡촌이 이거 잘했는데, 그쵸? 예. 여러분들도 엄청 잘했는데 안타깝게 터졌네. 자, 어쨌든. 자, 감사하고요. 좀 있다가 한 번 더 연결할게요. 고마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재밌는 유튜브에 올려야지. 자, 이거 주인분이 굉장히 웃으면서 좋아하고 있어. 자, 엄청 웃겼나 봐. 자, 이거 뭐였지? 이거? 테리. 존 테리. 코털 빡빡이 어서오세요. 오카. 피처링, 톡촌. 자, 유튜브에 또 올리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녹화 종료 안했구나. 안녕하십시오.